시원하고 나는 진짜 이웃 나를마다 하얀 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양지가 마카롱 사왔어요. 살째라고 마카롱 5개나 사왔네요. 살째니까 나온다고 그런 거지?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 이거? 버블치즈. 이거는 녹차. 말차오레오. 이거 뭐지? 얼그레이드 피치. 은잘미. 이거는 안 물어봐. 이거는 쇼콜라. 아니 티라미수. 아 그래? 다섯 개 다 먹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티를 주문했습니다. 영지는 아메리카노. 저는 카페인에 약하기 때문에 히비스커스 티를 마실 거예요. 다섯 개. 잘 잘랐어. 오우. 카로수. 맛있겠다. 대박. 이거 진짜 잘 잘랐다. 난 안 달고 너무 인절미 맛인데? 난 인절미인 줄 알았어. 여러분 저 마카롱 자르기 장인이에요. 겁나 이쁘게 잘라요. 칼로 자른 거 같아. 진짜. 여러분이 영지 궁금하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찍고 있어요. 나 이거 별로 못 기대 안 했는데. 근데 영지는 항상 카메라 갖다 대면 약간 로봇 리액션이라서. 방송용 멘트야. 내가 뭐 틀어줄게. 그래서 찍으면 안 돼요. 마카롱이나 찍어야겠어. 진짜 이리 껐는데. 잡아봐 이쪽. 이거 사진. 음! 맛있어? 진짜 확실히 포크가 빵이야. 응. 그건 계속 지금 계속 동일해. 근데 그나마 요즘. 그나마 쫀 딱딱해. 이게 지금 가운데 버터가 쫀쫀한 거 같아. 포크는 계속 빵이야. 아 그래?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 기운을. 당신께. 뿅. 오늘 아침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애정하고. 우리 단지님들도 애정하는. 요콩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콩콩볼을 넣기 전에. 그린 파우더를 조금 넣어보려고요. 그린 파우더를 조금 넣어보려고요. 저번에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저는 맛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저는 맛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비주얼은 좀 별로일지 몰라도. 콩콩볼이 달콤하고. 그린 파우더가 살짝 쌉쌀하고. 요거트가 상큼해서. 되게 조합이 괜찮아요. 저는 이 조합 맛있는 것 같아요. 점심은 닭가슴살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면 안되지만. 이 피자가 마지막 닭가슴살 피자여서. 오늘은. 이 치즈를 좀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 이 치즈 살 때도. 성분 다 따져보고. 가장 괜찮은? 그런 성분을 가진 치즈를 산 거거든요. 조금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먹을 땐 또. 확실히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괜히 조금 뿌리면서. 후회하지 말고. 망설임 없이 투척하겠습니다. 그냥 마다. 마다. 사랑. 또는. 외국의 툭. 나. 이 치즈. 은하. 앤. 된다. 보기. 변화. 고기. 진짜로. 네.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이야! 너무 좋아! 제가 이거 리뷰를 했더니 그때 여기에 피자 치즈 올려먹으면 더 맛있겠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치즈를 올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시현이가 바꾸고 가방 안에 넣어서 가요. 이러면서 이 자연포를 하나 까먹었어요. 이번엔 진짜 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보베 주스가 노란 뚜껑인 채소 주스는 좀 먹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베 주스랑 바나나를 섞어서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11월에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 중인 건강기능 식품인데 이벤트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먹어봐야 진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먹고 있어요. 하루에 두 포를 먹는 건데 아침에 한 포 먹어서 나머지 한 포는 지금 여기에 넣어 먹어보려고요. 스무디 만들 때나 샐러드에 넣어도 된다고 써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잔에 담아니깐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네요 향은 아직 영배추향이 좀 더 진했는데 맛은 이제 바나나 쉐이크만 나요 지금 남아있는 노란색 뚜껑 체노소스도 이렇게 바나나 하나 추가해서 먹어야겠어요 점심에 피자에 치즈를 올려 먹어서 닭가슴살은 무연 닭가슴살을 선택했어요 근데 약간 후추맛 같은? 그런 감출맛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입가슴처럼 무화과를 먹어줘야 해요 그래야지 좀 더 먹는 즐거움이 산달까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칼로 안 잘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베어 먹으려고요 저 이제 이 두 개만 설거자면 돼요 먹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너무 좋은데 치우는 게 귀찮지 않아요?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귀찮은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거지가 별로 안 나올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리하고 일을 더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 요즘에 이 한 장의 식단 체온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먹어보게 됐는데 그레인, 그린, 그린, 카카오 맛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전반적으로 다 닿은 것 같아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맛? 흔들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꾸덕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가볍게 먹는 걸 선호해서 흔들자마자 바로 열심히 먹으려고요 이 그린티 라떼는 카페에서 파는 굉장히 달달한 그린티 라떼 맛? 쌉쌀한 맛보다는 달달한 맛이 거의 줄을 이뤄요 그레인 맛은 달달한 누룽지 사탕 맛이어서 셋 중에 제 입맛 선호도에서는 3위였고 카카오는 그 달달한 자판기 코코아 있죠 딱 그 맛 정도의 달달함? 이 그린티 라떼도 되게 달아요 3개가 전반적으로 되게 달달해요 물만 넣어서 이렇게 마실 수 있으니까 아침에 먹기에는 진짜 간편한데 달달한 거를 싫어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호일 것 같은 맛 오늘 점심은 어제 스트리밍 하면서 먹다가 남은 이 치킨을 먹으려고 해요 제가 어제 밤에 반 정도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부드럽고 맛있어요 진짜 꾸덕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꾸덕해 보이지 않아요? 이 리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프레드가 진짜 맛있어요 카카오는 이렇게 초코칩도 막혀 있어요 비건 초코칩 가운데 스프레드는 진짜 꾸덕한 초콜릿 같은 느낌? 둘 다 너무 맛있어 꼬망근도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한계랑 두유 먹으면 배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밥만 먹은 거였거든요 오늘은 이 가르시니아 유산균도 같이 넣어서 먹을게요 한 포는 아침에 먹었으니까 이 한 포는 지금 간식이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비주얼은 이래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여러분 우유를 섞어서 풀어준 계란하고 이렇게 미리 잘라놓은 구운 두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열한 팬에 코코넛 오일을 올려줄게요 다음은 준비했던 계란을 부어줄게요 이제 이 위에 두부를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후라이팬이 할 걸 그랬나봐요 이게 뭐지? 망했네? 남은 재료로 한 번 더 해 볼게요 남은 재료로 한 번 더 해 볼게요 바로 distances 아무래도 쿨이미티도 크게 안 넣어줬요 중간장과 고추냉이 크기 이번엔 예쁘게 잘 됐죠 여러분 이제 접시에 담아서 먹도록 할게요 엄청 성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닭가슴살 스테이크랑 반숙 계란 조합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새로운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코코넛 오일하고 계란 그리고 우유 살짝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 오일이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계란 본연의 고소함에 우유가 살짝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 세 개의 조합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저 이 저칼로리 케첩 진짜 알차게 사용하죠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리를 했는데 너무 비주얼이 별로다 그러면 이렇게 파슬리를 뿌리세요 그러면 음식이 좀 살아나요 저는 그럼 식사마저 천천히 하고 일을 좀 더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꿀밤 되세요 안녕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해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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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